Q. 세원의 여자친구 Q. 세원의 여자친구 그냥...재원이 애쉬 2만 딜 넣는거 보니까 폼 쭉... 폼 쭉... 폼 쭉 가서 그냥 애쉬하는데. 근데 어떻게 2만 딜 넣음? 나도 넣어. 나 2만 딜 넣는거 오랜만에 봤어. 나도 애쉬하면 넣어. 어? 뭐 할때? 아 힐 2만... 강해졌다고? 애쉬해도 몇 애쉬이지? 140인 거지? 몰라. 아니 150 넘어가. 근데 나고 쉽지 않네. 50. 트레가 안 맞고 나야. 트레암벙이잖아. 아 맞네. 150이라 치고. 야타로 한.. 2샷.. 2샷 설정만 해줘. 너 야타냐? 나 야타인데? 여긴 물만.. 여긴 물만 맞고 물만 맞는 여긴 아마존입니까? 와.. 물에 척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. 1 sub 1 야 왼쪽 볼 수 있어 괜찮아. 가 gece 가ся 가 gece гire generate 할라 roller. 뭐라 소리가.. 나눠줘 나눠줘 앞에 찍을께. 나눠줘 나눠줘 앞에 찍을께. 나눠줘 나눠줘 앞에 찍을께 나눠줘 나눠줘 앞에 찍을께. 너희가 또VER 우리 관심이야. 내 나이 나이 내 나이 너희가 또 は 표attform b 나러줘 McMahon sır 210 유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... 형 도와줬래 이거? 어... 방금 뭐야... 아, 죽었다... 어, 졸로 가자! 나 앞에 찍을게, 아, 발표... 소전 컷? 놀이팀 컷? 아, 낙사! 아... 우리 더 없어! 희찬이 나노 앞에, 희찬이 나노 앞에? 아, 못 쪄? 나 힐 좀, 아... 바로 훈련장에서 훈련장... 훈련장? 훈련장... 뭐야, 이거 안 되어잇는데, 몇 개? 희찬이 나 갈게! 난 너, 아 못 쪄? 아 죽었어 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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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수면 폐병 나일 좀 폐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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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노 나노 좀 아 나노 깃선을 제압해 어 아니야 깃선을 제압할게 뭐라고? 깃선을 제압할게 아 깃선으로 뒷사각을 제압한다고? 형사님은 뒤에! 헛 야 레디 칠 사람 내가 찔래 어 니가 잘하면 안되네 왜? 쎈거 같았어 쎈거 같았어 아니야 아니야 민철이가 쳐야돼 와 허벅지 X 죽었어 너 말한거 아니야? 너가 서 뭐 이게? 얘는 옷 벗으면 얘가 말벅지개인데? 넌 뭐야? 넌 뭔데? 얘는 기계인데 그냥 .. 아... 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 ㅋㅋㅋㅋㅋㅋㅋ 됐나요? 오케이 하나 둘 셋! 화이팅! 잘 보자 화이팅 잡았다 잡았다 2층에 야 소중 뭐하세요? 어휴! 어휴 빠졌어요 비냉 뺏고 초월이다가 초월 연검 초월 연검 그냥 그걸로 먼저 걸자 소중공 같은거 그 다음에 초월 빼고 그래도 이어가자 나머지가 아 나갈게요 야 나갈게 재고나 그 뒤에 이제 힐러 딱 죽는거면 보리 나왔어 보리 야 먼저 2층에 올라온다 아 이거 랠리 채울래? 나 마실게 마실게 오케이 여기 퇴장만 마실게 오오 소리 아 오히려 좋은데? 오히려 소중공 갈 준비 좀 빠져있어 형 너 갈줘봐 천천히 밀자 아 나 이거 자리좀 뺄게 뺄게 시그마 뽑아봐 살릴 수 있어? 나이스 퍼바봐 야 윈스턱을 밟아 나 죽었어 아니다 아니다 겐질 밴 갈면해 아 밀게 겐질 밀게 겐질 밀게 겐질필 야 민철아 민철아 앞에 숨어 바로 봐봐 봐봐 힌바나니 힌바나니 왼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밟아줘 음 내가 밟을게 재고니가 재고니가 한번 밟아주면 안 돼? 아 나 띄워줘야돼 이 차를 가요 브릴뱅 가능하면 해줘 어어 위도가 안나온다 소리 계속 들려줄게 소리가 안 나왔네 힌바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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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좀 벌렸어 하나 둘 셋 아 빼 빼 빼 빼 지뢰 깨줄게 야 봐봐 더 온다 오른쪽이 치 오른쪽이 치 오른쪽이 치 나이스 헐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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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죽었어 헐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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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아야돼 헐필 헐필러 다필 나이스 아 하나 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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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노 점수 헐필 나 피해라 빼야돼 화물 둘이 밀고 나노 채우고 틀어 써봐 그대로 쏴 아 그냥 나 왔어 나 왔어 나 티키 없어 아 이거 약간 가리적으로 유리하게 잡자 나노 빵 2층으로 넣어도 돼 나노 있을게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황홀 정말네 틀했어 앞으로 좀 튕기면 안되나 이거? 아 아 나 점프 아 나 이거 당겨줄게 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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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참 볼 수 있는 사람? 아 그래 무조건대 거참 펄폭도 없어 죽지마봐 뒤에 볼 잡았어 앞에 밖에 없다 나노 애쉬 나노 애쉬 조심해 야 이거 조심해 LG 장만장만 조심해 거참 발견어 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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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쉬 피해 나 죽겠다 나 거참 봐줘 거참 뒤에 여기 거참 봐줘 거참 봐줘 거참 봐줘 아 아 아 아 아 차가운 거 괜찮아요. 아오 힘드다.